뭐야 이거? 두분이나 빠지다니 두분이나 빠지다니 분위기 뭐 안좋았나 분위기가? 수고하셨습니다 오마이갓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글쎄요 이게 둘 빠지고 한 명 오면 또 야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한데 네 분위기가 우리가 너무 극적으로 이겼나? 뭐라고? 상대쪽 싸웠다고? 앗 상대 왜 싸워? 모르겠어 어 근데 싸울 그건 아니잖아요 팩트야? 저거 뭐 굴할수도 있지 아 굴하네 약간 개소리였네 뭐가지 따버린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저쪽 3명 멤버가 싸울 사람이 없어 어그로였다 아 지금 형태 리플 보고있다 그러네 이게 근데 빌드가 원팩 원스타니까 질수가 없던데 성훈아 질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형탱크 찍고 형태형을 형태형은 저게 선맵빌드인데 선맵에선 저게 좋거든요 어 어 형태가 가스통 부시고 저렇게 있으면 존나 까다로웠을거 같애 아 맞아요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자기 가스를 안 부숴가지고 제가 계속 타이트하게 일부러 올라간 이유가 가스통 부실까봐 올라간건데 어 근데 리스폰 있긴 있는데 얘 따야겠다 뭐가지 일단 우리 있긴 있거든 얘 형 개구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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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멤버가 지금 저렇게 돼버리면 우야들 싸가당 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게 봐봐 우리가 3대3으로 했어 근데 상대팀에서 두 명이 빠지면은 그러면 폰은 있어 폰은 있어 네 침략이 방종하고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때는 사실상 제일 좋은거는 약간 좀 스무스하게 약간 좀 소프트하게 팀플이 좋긴 한데 아닌가 아닌가 팀플 좋죠 팀플 팀플 스무스하게 할 수 있죠 팀플이 왜냐면 1대1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좀 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팀플로 한번 분위기 전환 또 나쁘지 않거든 약간 가볍게 가져야죠 심플하게 어 어떻게 할까요? 노나 시장님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팀플도 안되지 아 팀플 되는구나 지금 근데 진묵이 뭐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몰라 나 못돌았는데 진묵이 막 5명이야 지금 채널에 누구누구 있는거야 나랑 지금 우리 4명 있는데 정확히 어 형태랑 성훈이랑 태규형이랑 나랑 4명 있네 보니까 채널에 5명이야 애매해지는데 진묵이 지금 뭐하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음 방송 지금 켰어 지금 아 방금 켰어요? 지금 지금 키고 있어 어 아 그렇네요 지금 요 멤버가 밸런스가 2대2로 하면 딱 맞긴 맞는데 진묵이 끼면은 진묵이급에 또 팀플 또 아 태규형 방에 스폰 분이 팀플은 좀이라고 아 그러면 1대1로 가면 되지 뭐 음 태규형 형방 스폰 분께서 원하시는 걸로 가죠 형 팀플을 좀 안좋아하시면 다 맵 이상한거야 맵 다 이상한거에요? 다 이상한거야 정상적인 맵 안나와 아 석현이 그러면은 진묵이랑 석현이를 이렇게 데려오면은 형 방금 좀전보다 더 이상한 맵이에요? 저번에도 이상한 맵이었잖아 막 섬 섬 아 맞네 다이어 스트레이트 그거 맞아맞아 음 머리 아프 아니 근데 아재들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투혼 이런 맵은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새로운 맵은 바로 내정주 온다니까 손꼬이고 뭐지 뭐지 뭐하지 뭐하지 이렇게 되다가 그냥 내정주 와가지고 이씨 어 그쵸 격신이어서와라 아무래도 그쵸 에 저도 똑같았을거에요 아마 아꼬네님 1다하기 1은 기움이풍 감살입니다 흠 펭 펭 펭 펭 펭 펭 펭 어 오늘 온게임내 경기장 벽 떨어져가지고 어? 타일 떨어져서 뭐냐 팬 관객이 왔다가 뚜깍 맞았다네요 타일에 진짜? 사고 나대요 사고 1미터 가로 세로 1미터짜리 벽이 무너져가지고 퓭 그니까 타일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관객이 머리를 가격했다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다 응 사람 안 죽었으면 됐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진묵이 왔네 어 무게왔네요 저 일단 제가 보이스를由 탈게여 그러면 지금 음 일단 형태도 초대로 해야 Coca를 Championship 네 형태형은 일단 자기가 누르면 들어와질텐데 잠깐만 짐이 5명이면 내가 빠질까 2 day 할래? 아니 5명이잖아 우리가 아 왜 교형 빠지시면 안 돼요 아니 5명이잖아 내 얘기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태 이거 마음 좀 아프겠는데 오늘 마지막 얘기를 줘가지고 1승만 하지 아이고 예방 스폰이어가지고 나 빠진다 그랬다 못 빠져가지고 나 내다버린 3시간 했잖아 기억 안 나냐 1승을 못하네 아프게 왜 다 왜 아프게 왜 다 왜 아프게 왜 아프게 왜 아프게 왜 아프게 왜 무기 하이 어 진무기 할로우 방송하다 담대하고 내셨습니다 무기 그럼 뭐 이제 최종전인가 결승은 결승이 아니라 최종전이지 패자결승 아니야 패자결승 아니요 이제 최종전 최종전 그거 이기면 결승이고 그렇지SEO 흠 흠 이기면 결승이지 스타 이재호 취중스타 있는데 아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www 같이 술 먹었어 5명이세요 아 진짜 아 아 재밌었겠다 아 재밌었어 응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휴 어휴 지금 수포는 있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빠질게 내가 아 형 왜 그러세요 형 또 그러지 마세요 형 내가 빠질게 그냥 예? 아니 왜 또 니가 빠진다 그래 아니 제가 빠질게요 제가 부러운 놀인데 제가 빠질게요 그런말하지마 진보가 그런말하지마 아니 오늘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켜가지고 ASL 중계도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하거든 사실 어 그래서 ASL 준비를 했다고? ASL 중계했잖아요 형도 했어요 혹시? 아 ASL 중계? 네 ASL 중계 깜짝이야 난 ASL 중계했다고 또 제형 오지게 하셨겠는데 진묵이 니 욕할게 뭐있냐 너 잘했어 너 실수 한 번 했잖아 진묵아 그 정면쪽에 어? 정면쪽에 발질 그 타이밍에 사실 당하는게 아닌데 형 저 많이 유리하지 않았어요 너 많이 유리했지 너 많이 유리했어 진묵아 너 센터 쪽 응 센터 쪽에 마인만 마인만 박아놓고 마인만 박아놓고 질러마개고 꼴아박았지 반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쭉 밀리는 상황이야 쭉 밀리는 상황 형 상대 아비터 원아비터 아저씨 저 3벨슬에 0 2업이었어요 어 니가 너가 테크 차이 많이 나가지고 오지게 괜찮았는데 질러세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그 나는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좁아가지고 그 느낌 알아 그 약간 내가 지금 뭐하는거지란 생각이 드는데도 약간 플레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거 있어 맞아 나는 별중따지 맨날 그 생각들던데 하하하하 아니 제가 게임할때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못봤는데 이겨있었는데 아 맞아 지금은 막강콘텐츠입니다 시원자분들 아제들의 수다콘텐츠에요 성훈이나 형태형이 잡았으면 무조건 이기는 각이었을건데 내가 너무 급했어 응 아니 여기 무슨 용태를 껴 용태끼면 학살달래요 용태를 껴 홀리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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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유튜브 형님들 일단 광고 한편 보고 오세요 할거 없을때 광고 봐야지 네 나도 용태끼도 상관없어 그럼 이제 악 팀 들어갈라고 글쓰고 있어야지 하하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팀 배틀 가면 괜찮을거 같은데 팀 배틀 에에에에에 하하하하 팀 배틀이요? 하하 팀 배틀 덕분에 사람이 없어 어느사람 왜이렇게 없냐 아니 왜냐면 오늘 이게 응 일요일이라 일요일 밤이라 좀 그런거 같아요 그치 일요일 밤 원래 안터져서 자라 아 그래서 그런거야? 네 아 어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순해 잘 안터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넘버원 가치 아닙니까 그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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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이 있다고? 어 있어 게임하겠어 아 그럼 석현이랑 하면 되겠네요 김대훈이랑 스포트빵하고 있더라고 으음 하하 하 형태형 또 연습해 성훈이랑 연습 좀 더 달라야겠다 야 이게 지금 뭘 벌어졌잖아 아 여기도 근데 이성훈님 잘하시는거 같은데 왜 이성훈님 잘하시는거 같은데 왜 이성훈이랑 같은 레벨루인거 같은 분위기지 하하 하하 예? 깍두기에요 깍두기 이성훈 임진문 깍두기고 저는 꼽쌀입니다 꼽쌀이 머리채우러 왔어요 에 흠으으으으음 으음 지금 extending 지금 어떻게 된 분위기야 그럼 스폰하시는 분이 개인전을 원하시는 분위기 그거 맞나 한테 지금 상태가 이성훈 donne 네 일단 5대1로 용태랑 팀 배틀 하자고? 오 괜찮다 괜찮은데? 잠만 윤용태를 이겨라 컨텐츠 한번 갈까? 근데 두 목숨 주면 솔직히 불안불안하다 뭔 소리야 너 아니 두 목숨 주면 불안불안하지 한 목숨으로 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가네 아니 성은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당연히 한 목숨 아니야? 아니 뭔 소리 하는거야 도대체 야 아니 아니 막말로 안교가 윤용태 이길 수 있어 헐 리셋 전태교 안교가 윤용태 이긴다 말인데 대신에 용태는 이기면은 4명 몫을 다 먹 혼자서 다 먹어야지 어 그러면 다섯 명 몫 다섯 명 몫 그러니까 용태는 이기면 이기면 1500 그 다음에 우리는 300씩 5대1 팀 배 이 사람들 진짜 그냥 방송이구만 그냥 진짜 방송이네 와 용태도 하지 않을까? 1500인데? 하지 용태는 무조건 하지 용태는 이긴다면 마인드지 갑시다 갑시다 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누가 해줘 이거를 아니 근데 스포 이거 약간 레전드 각인데 레전드 각이긴 하다 아니 근데 우리 다섯 명이 다 두드름하는 것도 진짜 레전드다 진짜 마약에 그렇다 치면 그리고 맵도 우리가 들고 가야죠 그렇지 당연히 진짜 마약에 재밌게 했는데 한번 가시죠 잠깐만 스포만 있으면 우리가 맵 선택하는 걸로 가고 하면 되겠다 5대1을 몰빵으로 유용태를 이해라 유용태매드무비각이라고? 하하하하 만약에 우리 지면 소문 다 퍼진다 이거 하하하하 형 이거 오늘 지면은 이거 진짜 못깁니다 이제 인사장 불어납게 했죠 잠깐만 하하하하 설마 성사되는 느낌인가 이거? 하하하하 아 용태매도 잘해요 아 일단 물어 나 볼게 어? 잠깐만 용태 목소리 들린다 어? 용태 목소리인데? 어? 아 태규 형 안녕하세요 어? 어? 아니 이걸 한다고 아 난 자주 중상해 난 자주 중상해 하하하하 아니 용태 요즘에 용호가 인정했다메 용호가 최고 잘하는 프로덕스로 인정했다메 맞아 맞아 아 그때 그 두열이랑 한 거 아니 근데 두열이랑 한 거는 솔직히 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열이가 완전 맞춤 준비한 거라 가사처럼 어쩔 수 없었어 으음? 뭔대요? 골고 adventurous 혹시 너 한 목숨 나 기호 이성은 임진북 변태 5대1이요? 아 저 목숨 1대1이요? bar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이기면 우리 다섯... 아니 이거 뭐더라 3농에서 하는 데 불안하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게 타라지가 다 퇴란이야 아 맞네 어 저그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맞지 어 저그가 없어서 솔직히 한 2경기 4경기까지 간다 이거 어 솔직히 나도 인정해 거기에 계산 가볼때 형태형 형태형 5경기에 박아놓고 네오 정글 스토리 들고 있어야 돼 형태 형 어 맞다 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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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기 1,2,3,4는 다 이제 어떻게 뭐 정상적으로 붙어도 5경기 변형태 네오 정글 스토리 들고 있어야 돼 아니 근데 형태 저번에 잘했어 정글 스토리 알아 맵을 소훈이랑 나랑은 푸온서켓 하지 않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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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상황이 아니야 아니야 진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길형님 어? 저는 뭐 정상 맵에서 할게요 아 조율준이라고요? 어 이게 뭐 어 용태 아는 분위기인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용태 아는 분위기인데? 아따이씨 설마 그거였지 이거 아닌데? 아니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용태가 지금 우리가 동시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싸우는 거야 결국은 그니까 그래 아니 그거를 생각해야 돼 용태 지금 개꿀리더 이마인드같은 우리 이 컨텐츠로 가야겠네요 그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다가 나중에 택배기장까지 한 명씩 어 괜찮다 봐봐 하하하하 신고를 시키네 아니 지금 용태는 지금 개꿀이라는 마인드 가질 수도 있어 진짜로 우리를 진짜로 우리를 진짜로 진짜로 안 진짜로 진짜로 안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지냐 아 장담하네 맵 솔직히 투혼해도 되게 빡세 왜냐면은 소스전도 모르는 건데 테란전은 투혼이 안 좋으니까 하하하하 맵 촬영하고 있네 저는 하하하하 격신아 일국의 선물 고마워 들어가 음 아니 이 경우도 이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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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맵은 정 정하고 가야돼요 아니 형님 근데 맵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요 용태 진짜 이긴다 마인드인데 지금 성은 잘한다니까요 다 어 우리 지금 극무기 형 형 형 저희도 제목 있어요 성은이 형 아니 성은이 돼 성은이도 잘 나갔잖아요 용태 메타링 하는 거 보니까 이긴다 마인드인데 저게 이제 먹는다 마인드인데 어 먹는다 마인드인데 아니 그냥 깔끔하게 무난한 맵으로 가 그냥 왕의 기한하고 네오 형 벌소리 가고 담자 이야기 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난하게 가자고 무난하게 저 저 한 병 반 딱 먹고 왔어요 예 무난한 맵으로 하죠 예예 그래 무난하게 왕의 기한하고 남자 이야기 가고 정글 소리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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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에서 한 번 더 가시고 어? 난 여행이 계신 거 남자 이야기 가고 있는데 야 우리 진짜 하는 거야 이거 해야죠 근데 저희 스폰 있나요? 스폰이 있어야지 이걸 특용방분 있잖아 아 그리고 태풍의 눈도 가고 어 진짜 하나요? 그냥 석현이 껴서 3 대 3 으악 하하하 하하하 우흠 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아니 야 물호울게 융태하 용태 할 콘텐츠 있으면 우리 빠지고 없으면 갈래 하하 하하 별풍선은 아니에요 한 번 하시죠 저 원래 자로 갈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별풍선 이거 뭐라 그래 나는 솔직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 안해. 왜냐면 결국은 1대1, 1대1이거든? 우리가 동시에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형태 저번에 우리 하재를 그랬을 때 4명 옳킬한 적이 있잖아. 그때도 개념이 뭐냐면 동시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번씩 따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태 지금 먹는다는 마인드예요. 자는 거 포기하고 온다잖아요. 용태는 먹는다는 마인드가 맞아. 왜냐면 용호가 인정한 프로토스야, 최근에. 말 다 한 거지. 아 이거 솔직히 매일 선택은 우리한테 줘야 돼. 당연한 거 아니냐? 아 옛날에 이런 거 한 번 한 적 있어. 나랑 강민이랑 공준이랑 3대1 팀 밀리로 이용해. 근데 겨우 이겼어. 겨우. 이겼어요? 어 이겼구나. 겨우 이겼어. 헌터 지고. 그러면 내가 택백리산까지 못 올라가게 여기서. 가자. 마지막 사고 마무리해야겠다 나는. 야 우리 600개 스폰 있거든? 예? 예? 우리 지금 총알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일단 모으고 보고 일단 말하고 던지고 보는 거지. 아 지금 그런 상태였구나.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이거 누가 하자 그런 애들 모아봐. 저도 그냥 채팅창 읽었습니다. 형님들 펀딩, 펀딩 받습니다. 1500개까지 지금 600개거든요. 펀딩 받겠습니다. 잠아 이거. 형님 300 가신다고요? 아. 500개. 900개. 현재 900개입니다. 1500개 펀딩 받습니다. 오케이 300개. 어? 1200개? 응?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방 600개. 아 오케이 그럼 우리 방 900개. 오케이. 와. 1200개. 300개 지원받습니다. 300개 났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냥 저한테 주세요. 무슨 펀딩이야 씨부리. 600개도 나왔구만. 고쳐요 그냥. 아니 안 그러면. 안 그러면 1200개로 4명에서 4대1 해. 솔직히 5대1은 내가 좀 빠진게 많은 것 같아. 5대1은 좀 그렇긴 하다. 우리 아무리 아재라고 해도.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형. 형이 있어야. 아니야? 형이 있어야 됩니다. 손을 맺게 채울 수 있습니다. 좀 채워주세요. 용태 왔다. 원 게이트 노사운로봇 4개이트 가야돼요. 원 게이트 노사운멀티 4개이트 가야돼요. 원 게이트 노사운멀티 4개이트 가야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한번 때리자. 진짜 이겨요. 원 게이트 몰티 4개이트 한번 때리고 그 막히면은 내가 그 다음반에 다시 한번 다른 빌드로 꼽니까. 하하하하하하 형 형. 원 게이트 노사운멀티 4개이트. 어? 어? 햄리님 300 또 가신다고요? 하하. 레츠고. 레츠고. 채워졌다 채워졌다. 오케이 고. 펀딩 완료. 안 됐다 진짜. 아재 펀딩 완료. 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야. 야. 살다보니 이겼돼. 하하하하하하. 방제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이 많네. 지금. 근데 지금 임진묵도 소주 한 병 반에. 저도. 술 좀 먹. 내가 볼 때. 술 먹으면 많기 때문이죠 이거. 야. 우리 첫 번째 주자 누구야. 절대로 유리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첫 번째 주자는. 태규 형 아니면 기호 형 가 있어야죠. 야. 기호야. 왜. 보여준거야. 막걸로 안 기어서나서 끝날수도 있어 이거. 인정.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전략은. 체력 빼기야. 체력 빼기. 기호 형. 아니 근데. 내가 선빵하는게 맞아? 어. 니가 선빵하고. 니가 빌드의 무서움을. 니가 일단 보여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것인지. 나도. 나 꼴을게. 배제하고. 형. 맵의 무서움까지 가셔야 돼요. 잠깐만. 맵은 뭘로 하냐. 그러면. 맵은 문아라면 파면 되니까. 기호야 너의 파워드라고. 야. 누나 어때 기호야. 파워드라고 제대로 내는 맵이다. 아냐아냐. 문아. 야 파이썬. 파이썬도 파워드라고 그러네. 형. 노사운벌티 사게이트같은걸 가면. 라이벌리나 노스테이자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벌리 괜찮. 아 근데. 아 예. 내가 볼 때. 태규 형이. 초반에. 그 뭐야. 좀 체력 빼기하는게. 태규 형 스타일이 맞는데. 나는. 그러면. 따기 형님 먼저 가실까요? 네. 따기 형님 먼저 가시죠. 태규 형이 운영 스타일이라서. 용태 힘 많이 뺄거 같은데. 나는 좀 약간 쇼부 스타일이라서. 아니요. 시원하게 파라독스해서 그냥 한시간짜리 하시든지 형이. 아. 파라독스한 막말로 내가 이길수도 있어. 어. 어. 진짜다. 태규 형 파라독스 잘해. 태규 형 파라독스 잘해. 진짜로. 막말로 지금 5파라독스 들고 나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형. 형. 패라독스 가죠 형. 패라독스. 저번에 잘하시던데. 해보니까. 아니. 아니. 저번에 패라독스 잘하시던데. 형. 니가 생각하는. 무난한 맵이. 형. 무난한. 미니멈이 투온입니다. 저정도면. 거의 의견을. 최대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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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팩트 말해줄게. 서키트화로 가지. 우리 유래한거 하나도 없었네. 팩트 말해줄게. 장담하고. 진짜 하나도 없는데. 어. 진짜 없어. 아니. 그럼 그냥 1대1 스폰빵이야. 어. 유래한거 없어. 어. 유래한거 아예 없어. 분리해 무조건. 무조건 분리해요. 어. 무조건 분리해. 아제리그는. 아제리그는. 스폰 들고오는 쪽에서. 무조건. 룰을 다정한다고. 엄포를 놓쳐 그러면. 하하하하. 막말로. 야. 용패가 한명 이길때마다. 어. 흡수하는거랑 똑같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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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소토님 5천원 감사합니다. 200살이 모여가지고. 30살 또 카페러 간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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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모르겠다. 하하하하. 와 마인드 흡수 개우졌다. 내가 팩트만 말해줘자면. 무난한 맥감은 우리 솔직히 분리해. 손 풀려가지고. 용태한테 우리가 더 터쳐 발려 진짜. 가만 갈수록. 아 그렇군요.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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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규형이 첫판 이기면 끝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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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잠작 잊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담센서 콜라 이거 그냥 콜라 뭐 이이고 또 미 갖는거 의미 없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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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마는 뭐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멈출 성 아래 아니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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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툰 써러 가시죠 이거는 솔직히 좀 아 근데 솔직히 그냥 어느 정도 우리도 좀 감수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아 투썽하면 매너지 그래 알았다 가자 태기형 조기종용시켜주시죠 형님 태기형 빌드 생각하고 와야되요 형 저랑한다는 생각하면 안되요 형 맴만 전해주십쇼 아니 나랑 토스전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돼 유리함을 가지고 와야되 심리적으로 토스의 빌드는 맴 뭘로 할까요? 아니 따기형이 생딱하고 그 다음 기호형이 다크베지하고 사기타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시원하게 가야되는데 이거 태기형 빌드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야되 그냥 운영간단 마인드로 하야지 아 그럼 개발리죠 진짜 빡세 용태랑 해봐야겠다 저번에 잘하더라 어 뭐야 잘못된 포트 변경 적혀있는데 용태가 아 그래요? 응 다시한번 접속해보시겠어요 용태가 재석한데 잠깐만 잠깐만 농약사님 맵 정하신다구요? 용태가 안할걸요? 투서로 한번 해주시죠 투서로 해줘야될거 같아요 너무 천맵이 뭔데요? 천맵이 뭔데요? 천맵만 정하신다구요? 그리고 진초투서로 첫판이 뭔데요? 첫판이 뭔데요? 다이어스트레이트 아 진짜 근데 이거 사실 스폰 사기있거든요? 스폰서가 원한다 사기 그거있거든요? 근데 다이어스트레이트 맵 바뀐거 보니까 토스트도 좋나 괜찮던데? 다이어스트레이트 다이어스트레이트 첫판 가있죠 그럼? 잠만 용태 오금니 깨물고 간다 용태 이기면은 2000개 걸었대 용태방에 매니저분께서 와 이건 용태 윈윈이네 어 그럼 맵 어떻게 할까요? 리방할까요? 기다려봐 얘기 좀 다이어스트레이트 제가 그거 나중에 어 여기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 높이 올라가야지 갈게 많아 이거는 갑자기 나온건데 다이어스트레이트가 뭐해요? 몰라요 맵을 몰라요 맵을 몰라 알만한 맵 다이어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다이어트 노약사님 제가 맵을 모른데 어떡하죠? 대학간 컬처슈크를 먹겠는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한번 느껴야지 용태도 윈용태 하아 체러티 나 체러티 나도 모르는데 어차피 토스트전이야 내가 선택하는거 아님 이걸 다이어트 이거 왜냐면 하는쪽도 윈니엔이인게 이거 5명 올칠 때리면 바로 BGM틀면 되잖아 어 그치 어 뭐 사실상 거의 뭐 사실상 거의 5천개 각이지 인정 근데 막말로 우리한테 저도 끝나고 나서 바로 부금틀면 돼 아 맞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사실 이거 5대1로 이제 린치하는거기 때문에 맞네 진쪽에서도 지자마자 부금틀면 돼 바로 우울한걸로 울짝한걸로 약간 마음을 흔들 수 있는거 흫흫흫흫흫 첫렙 아니야 언니 감사합니다 아 영태한테요 그냥 다이어 스트레이트인가 뭐하시죠 오케이 응 한 대요 0대 내가 랩을 모르는데? 제가 다이어 스트레이트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아 잠깐만 나도 모르는데 이거 솔직히 이맵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우리 성훈이랑 진무이가 해보긴 해봤었는데 네 제가 할까요? 이거 토스장 개념 야 다이어 스트레이트 뭐라고 쳐야지 나와 영어 제가 방 만들게요 한글을 치면 되는데? 구글에다가 다이어 스트레이트 치면은 이미지 떠요 구글에다가 용태가 지면 바로 끝이죠 뭐 그럴리 없겠지만 다이어 스트레이트 치면 나온다고 다이어 스트레이트야? 네 다이어 스트레이트 네 만들었습니다 DI 샵 W1 아 이거 야 나도 맵 모르는데 이거 먹는거 오돌뼈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텐데 많이 맵을 어떻게 해야되지? 어? 버전 다른가 이거? 1.6 1.6이 있다 하더라고 이거 나도 맵을 모르겠는데 아 이거 시X 나도 맵을 모르겠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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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이어 스트레이트 맵이라고 치면 나올텐데 구글에서 안 나오나? 다이어 스트레이트 맵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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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지지 안돼 깨달라는데 어떻게 해 크흠 크흠 아 제가 용태랑 하면은 생떡 노아카 노엠베 4팩 갈기겠습니다 그냥 생떡하고 앉아요 저 이겼어요 진짜로 야 이게 미네랄 15덩인데가 대각서지지 센터 센터 4인용이에요 형 본진 옆에 선물티 조그만거 하나씩 있고 센터에 미네랄만 해 센터가 존나많은거지 센터 섬 이거 섬 멀티 아닌가? 섬전이잖아 섬전 네 섬전이요 섬 간단하게 본진 운동장 옆에 멀티 8개짜리 하나 그리고 센터에 많은거 끝 4인용 형 본진 기준으로 시계방역으로 멀티가 있는데 미네랄 8덩이에 가사나에요 이거 씨발 내가 이길거 같은데 콘대주체 노잼되는거 아냐 제발 이겨주세요 형님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형 제발 제발 진짜 내가 이긴다니까 응 형 근데 진짜로 이겨주세요 진짜로 저도 저까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응 ㅋㅋㅋㅋㅋ 왜냐면 용태가 계속 흡수할꺼란 말이야 태규형 빨고 태규형 흡수하고 존나 더 세진 상태인지도 나고 골 때리는거야 아 근데 선옥웅 비유 지렸네 하긴 5명 와도 택도 없지 아 형 왜 그렇게 말해 형이랑 저랑 성은이나 할만 하죠 너는 백홀로고 나는 임마 천진빤이야 아 형 아니죠 형 태기형 5천도 사고 마인부가 오천크스랑 선호반 먹고나서 얼마나 세졌는줄 아냐? ㅈㄴ 세졌잖아 알지? ㅈㄴ 세졌잖아 못된 마인부 되가지고 ㅈ 되는거야 ㅈ 으 아 여기 그냥 데이트 없더라 셧들 날라가지고 그쪽에 데이트 짓고 또 ㅅ ㅈ ㅈ ㅈㄴ 캐논템 캐논템 멀티멀티멀티멀티멀티멀티면서 그 다음에 뭐하지? ㅋㅋㅋㅋㅋㅋ 메사모지 에이 뭐라겠다 보어주십쇼 형님 나? 내가 무슨 야무치라 나는 개야 칼 들고 있는 애 누구냐 그씨 야베론가? 맨날 도망다니 선두준데 그래도 그 뭐냐 원숭이 꼬리 자르잖아요 나중에 레츠고 레츠고 저는 학도사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레츠고 태규형이 선맵좀 잘하지 않나 학도사로 명칭하겠습니다 가능성 좀 높지 그니까 이거 다음에는 오 대각이다 이거 다음에 써투진초에요? 어어 그냥 써투중에 고르면 돼 야 지롱해 태규형 11시 꼬리만 잘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태가 5시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모른다 농담 아니고 진짜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이거 빌드들을 우리가 미친듯이 괴롭혀가지고 멘탈 흔들어야돼 맞아맞아 개념의 혼란이 좀 와야되는거지 개념의 혼란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지 이거 져 진짜로 이게 막말로 이게 막말로 5대1이라서 그렇지 그냥 4대4 팀 배틀하다가 혼자 올킬한거랑 비슷한거야 쉽게 말하면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투스터 진초로 매너게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빡센거지 솔직히 빡세요 응 진짜 안심껏 했다 이거 와 근데 미친듯이 진짜 못캔다 11시 봐봐 밑에꺼 둘이 봐봐 야 이거 뭐냐 이거 파일론 지어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파일론 용태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심시티 해버렸네 파일론으로 해결될 그런게 아닌데 이게 도는게 예예예 너무 바보같이 캤는데 약간 그래도 저정도 위치 좀 따라 지어줘야겠는데요 보면 그니까 이렇게 지워야될거같애 용태는 잘 캤는데 그래도 한칸 떨어뜨려가지고 태경 그런거 알겠냐 아 모르지 와 야 가스 차이나는거봐 미네랄 차이나나봐 가스 못지웠나 아직 와 차이나는거 뭐야 자리빨리 좀 했네 다이어 스트레이트입니다 다섯시가 제일 잘 캐 보이는데 음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프로브차이가 벌써 무슨 절.. 똑같나네 프로브차이가 음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용태의 전투력 지금 상승됐다 어 진짜 코도 못짓는다 열한씨 와 차이나인한다 하하하하 와 코도 못짓네 아 돌차이 심해 이거 지금 응 맞네 이게 장기전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거라서 그치 이거 지금 스노우볼 효과거든 스노우볼 효과 전면도 커지지 전면도 커지지 흠흠흠 한것도 없는데 벌써 절있네 와아 하하 하하 벌써 절있는데 하하 투파일러드 지어서 저쪽은 아니 돈 차이 너무나 어 너무 진짜 낀지 완전 잘 캔다 이제 어? 뭐냐 와 괜찮다 진짜 잘 캔다 뭐야 진짜 잘 캔다 다 한마리 병신 한마리만 한마리만 하 하 줄은 게 어디냐 그러게 그건 일일 있어 킥쿠처럼 캘수도 있어 남겨 둘다 선로보 맞죠 오케이 로보 차이는 크게 안나네 응 아 근데 저렇게 주면은 안돌아케나 버스 안돌아케네 불안하다 이거 흫흫흐흐흫 흫흫흫흫흫 저 있잖아요. 저 솔직히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어 아 진짜 형 저 이기고 싶어 이거 지면은 방송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나는 진짜, 나는 같은 생각이야 진짜 그쵸? 아니 저 아직 좀 프라이드 뒤에 남아있고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전력투구 와 아직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진짜로 이맵 몰라, 이맵 여기서 태기형밖에 몰랐어요 애초에 어 사업타임이 똑같고 와 서로 빌드가 똑같네 신기하다 없더라 빌드 아니야 이게? 서로 옵저버인가? 그냥 무난하게 셔틀 하나 찍고 옵저버 찍겠지 서로 어 셔틀이다 용태는 안 지었어 셔틀 안 지었어 용태 2미터 섬에 먼저 프루브 갖다 놓인다 마인드 근데 태기형이 옛날 올드게이머라서 이런 섬맵있잖아, 운영을 잘해 그쵸 그쵸 아 이거 밑에 적어드릴까? 어 찰, 찰, 어 찰 많이 나는데? 이거 넥서스 찰 많이 나겠는데요? 옵저버 이따 옵저버 이거 진짜 몰라 넥을, 이거 섬, 섬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똑같은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건 여덟 덩이야 와아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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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 용태는 한목숨입니다 한목숨 윤형태 한목숨 윤형태 한목숨 대신 별풍도 다 가져가요 이기면 다섯명목 그치 아재 vs.. 메리트가 있죠 형님 거기 스타팅인데요 형님 형님 아니 위쪽인데요 여기 스타팅인데 아.. 어 여기 맞아요 형 여덟 덩이 어? 저기 스타팅인데 스타팅인가? 오오오 아 서치 서치 서치였어 야 뭐야 아 이거 서치네 와우 뭐야 배우준다 그냥 옵저버 가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하네 야 이러고 센터먹는다고 와 어어 설마 그 개념이야? 이거 옵저버 오는, 오는 위치 이거 괜찮아서 아 정찰 못해 저거 옵저버 한개로는 오 센터먹는다 좀만 아니 그냥 센터가 어딘지 모르는거 같은데 어어? 아 여기 센터 아닌데 아 여기가 센터지 센터지 하나 둘 가스가 어디갔어 가스 여기 밑에 있어 여기 센터 아닌디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나 여기 만들고 같기도 하고 두개네 아니 원래, 대열이 어, 이게 수정판이구나 아 수정판이야 수정판 오, 어쩌보다 하자 제발 진영, 어쩌보다 하자 따 따 따 따 따 따 다 따 따 따 따 오, 어쩌보다, 봤다봤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아아 오 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 센터 아 이럴거면 차라리 그냥 아니 그 아, 아, 뭐냐 아홉시도 미네랄 8덩인데 여덤네 그다음에 아, 9시 먹어야되 이거 어, 정말 9시 먹어야된거 맞는데? 엄마? 어, 센터 이거 아닌데? 가스를 못 캐잖아 딸기형, 딸기형 업저버는 예상대로 터졌어 어? 아, 뭐야 집 셋이 먹으려고 그래 아, 센터 먹으면 안되는데 가스도 몰아서 어어어? 게이트야? 게이트? 잠깐만 생각이 있겠지 뭐야 이거 아, 쇼부다 아, 이거 이어졌다 생각하는거 아니겠지 설마 에이, 야 그거 말이 안되지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센터 게이트가 말이 안되는데 아니, 센터 게이트요 아니, 여기 지어서 뭐 할라고? 몰라? 어? 색칠 생각인데 오, 셋이 견제 좋아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아 센판 견제 나이스 아니, 뭐야 성원이 그거 찍었거든요? 아, 성원이 아, 태기형 개념 알겠다 어, 뭐에요 이거? 그냥 멀티 먹으면서 방어도 혼자 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거야, 여기서 공격을 가려는 용도가 아니라 아, 수비적으로? 어 로봇틱스 없이 명격 거의 올인이네, 본지 아 아 형, 형 기호형? 아 아니 근데 태기형이 여기다 멀티를 먹으려고 한건 맞았어 응 지금도 멀티 먹을걸 아마 봐봐 맞잖아 어, 용탱 깨러온다 이거 막자 셔틀 봐라 어, 잠깐만, 셔틀만 오면 어? 어, 사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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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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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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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두개나와요 드랍 두개나와요 드랍 두개나와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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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어? 어어?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네개잡고 이러면 이러면 우리도 네개 죽는거라 괜찮아 제발 먹어 먹어 아, 점수 하나 하나 더 죽었다 이거 게이트에서 병력 계속 뽑아야돼 막히지 말고 어? 근데 괜찮은데? 잠깐만 4대4 교환이긴 하거든요 어? 잠깐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야, 용태 뭐냐 병력이 이거? 내가 지금 뭘로 막아 본진 간다 본진 간다 본진 간다 야, 본진 뭘로 막아? 본진 이제 못 막죠 함드라 있어요 형 함드라에 아, 오드라 나온다 오드라 나오긴 해요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자원 피해를 보면 끝이야 지금 몰라 위쪽으로 오는데 아니 근데 승식 현재는 좋다 이거 막기만 하면 되는데 그니까 근데 막 막 질 못하겠다 어? 막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아니아니 막을만해 막을만해 오, 오케이 오, 셔틀링 리버 리버 리버만 잡아 아아 터지지마 에이씨 아아 아 뭐하나 컸 쾌XT 아니 뭐 다 죽었네? 아이과 용패가 오히려 쇼브를 치네 아니 근데 태규형이 이거 솔직히 막기만 했으면 되거든? 솔직히 말할게 셋이쪽 드라곤이 견지하러 갈 필요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어 인정 어 그냥 막기만 했잖아 어 아아 이거 막는 순간에 사실상 게임 끝난거고 있거든 사실 이거 센터쪽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막아서 끝난걸 어 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운거지 하하 아 아깝다 못해 진짜 이거는 하하 한 바이 터졌네 게임이 안타깝다 아아 지금도 막 막 완전 졌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진짜 이거 한반부터 저희가 투수업 포기하고 진초로 가시죠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불 이거 아 이거 제가 볼때는 이거 진초로 가야됩니다 지금 이거 불위해 여지주면 안돼요 이거 우리 불위해 내가 볼때는 나 진짜 나 개인적으로 네 불위해요 네 진초로 가요 진짜 아쉬리고 꺼내야돼 진짜 안맞다 미니할 때 용파도 일단 첫판 해가지고 빼진 못할거야 발 빼진 못하니까 다섯명이 다섯명이 오기면 되요 하하 정글스토리 해야지 근데 5경기 5경기 변형태 정글스토리 그걸로 바꾸어 그걸로 바꾸어 그걸로 바꾸어 그걸로 바꾸어 한명 남자야기 가 한명 남자야기 어 에? 진짜 남자야기 하하 한명 남자야기 그 다음에 한명 왕의기간 하고 한명 그 아니 아니 그래도 5대1이라서 이길줄 알았는데 태규형 하는거 보니까 야 이거 안되겠다 야 이거 바로 빨간물이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야 이거 바로 진돗개 어 이거 바로 진돗개 각이다 이거 바로 올리자 음 안되네 진돗개 몇코 진돗개 몇코 진돗개 바로 이러지 이거 바로 이러지 어 답이었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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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볼때 우리 지금 장난칠 때 아닌거 같거든 내가볼때 히히히히히 아니 태규형 지금 시원하게 발리는거 보니까 방신하면 안될거 같애 야 야 용패가 막말로 지금 주먹 한번 휘둘렀는데 지금 톡조가리 맞은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막말로 어? 하하하 거의 혼자로 한거야 혼자로 한거야 진짜 한방에 그냥 아 뭐야 지금 따형님 지금 이거 가고있거든요 왠지 셔틀 3셔틀한테 걸려서 죽을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존나 진짜 안타까운게 뭐냐면 태규형이 이 개념 자체가 되게 괜찮았어 어 그래서 안타까운거야 이게 지금 태규형이 개념이 나쁘지않거든 빌드 먹고 스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아 말랐는데 용태 그러니까 내 말이 한번만 막았으면 이거 끝나서 게임 터졌어 이거 왠지 11시 리버 이거 한 40킬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11시 숨어있는거 아직도 살아있네 까먹은 것 같은데 저기 있는지 지금 내 팩트 하나 말해주자면 아 넥슨 날라왔구나 끝났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좋다 지금 딱이영이 윤형태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있어요 약간 졸린다 그랬거든 자러간다 그랬는데 지금 체력성 뭐지? 인구수 두배 이거 진짜 오금니 깨물고야된다 어 움직인다 11시 드디어 움직였다 다 죽겠네 또 이거 중재 내가볼때 까먹고 계셨어 오우 이거 터졌다 이건 터졌다 안될땐 안되지 와우 32킬 32킬 정도 했다 이거 알싸 35킬? 와아 이영님 진짜 아름답게 가시는구만 와아 예술로 가시는구만 갈때도 아니 지금 지금 그때는 끝내겠다 마인드로 지금 셔틀 두개씩 더 찍고 있는데 아니 이거 들으면 끝나? 응 야 인정사정 안봐주네 그러네 어 지금 내가볼 때 미션 걸렸잖아 2000개가 추가적으로 100% 하네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거야 전력투구 어 아 이거 이 서문에 드라군 내리기 그거 모르네 잘 내리는거 아 흑튜브 안봤네 용태는 어우 쉣 팁 다 올려놨는데 드랍하는거 모르네 모르네 예술로 가시는구만 어 잠깐만 용태 일단 본진 다 말랐어 오 잠깐만 이거 만약에 이거 11시 아니 이거 지금 셔틀 있잖아 만약에 전력력이 일곱시 파괴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본진이 파괴 셔틀 속속 셔틀 4개 어우 5개네 이길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는거에요? 지금 40대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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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로배? 야지로배가 지금 그 뭐냐 꼬리 자르려다가 칼도 못 꺼내보고 지금 나가 떨어졌는데 야지로배 걔 아니야 선두 전달해주는게 아니야 아 그 그 뭐냐 베지턱 꼬리 한번 자르잖아 내가볼때 지금 태규형 거의 덴대 각이다 덴대 선두 셔틀 지금 거의 덴대 각이야 와 뭐야 야지로배인줄 알았는데 덴대였어요? 거의 덴대 각이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 아니 이거 애초에 애초에 지금 지금 먹는 멀티 먹었으면 진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그거였어 그 위치를 좀 모르셔 우리가 수정된 버전이란거를 그니까 하아 아깝다 근데 어쨌든 뭐 수정된 버전 아니었어도 응 그치 결과에 어 결과에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것 같긴 해 그냥 실력의 문제였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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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용태 봐라 지금 게임 끝난 상황이잖아 APM350을 유지하고 있단건 뭐냐면 350 지금 이거 그냥 경기 그냥 전력투구 하는거야 전력투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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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못 내렸네 하지만 없죠 아니 이거 야 미니맥 봐봐 거의 모든 거의 5대1 린치 느낌인데 하핳 아니 심지어 지금 9시 옵저버 페트럴 집어넣고 가운데 뛰어 옵저버 페트럴 12시 옵저버 페트럴 이거 그 아재팀에서는 그 흰 흰수건 흰수건 던지기 룰 정하면 안됩니까? 흫hana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사기떨어진거 같은데 흐흐흐흐んな 퇴기 형 수고해요. 퇴기 형 수고해요. 근데 이거 테란이 한번 나가야 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남자 이야기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남자 이야기 지금 남자 이야기 아니면 저 툰하고 한번 올까요?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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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은 좀 빡세지 않냐? 진무가? 아뇨. 진무가 툰 잘해요. 저... 한 병 반 먹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무기 한번 던져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툰 임진무기 진다? 형태형이랑 나나 기호형이 10초로 가자라는 말에 바로 내기 여기서 진무가. 바로 꺼내야겠다. 만약에 이번에 진무기 미끄러진다. 바로 다음에 로템이다. 형 에이 야 형 로템이 더 나아요. 아니 내가 볼 때 태기형 지금 완전 사퇴 파악이 안 돼. 형태형 그 말 니가 꺼내자. 예? 진무가! 파이팅! 파이팅!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진무기만 부러지면 이거는 웃을 때 아니야. 진짜로. 이거 야 저건 미네랄 15종이고 어디갔어? 이거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무기 진다. 그러면 바로 국가비상상태야. 이거. 국가비상상태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전시상태. 거의 지금 현재 준전시상태거든. 진무기 1시 아 뭐야 운영자 왔다.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이니 고맙다. 오우쎄이 노엠베 노아카 4팩한데? 어떤가요? 노엠베 노아카 4팩한데? 올베제 타이밍 헛이 안 돼요. 리버는 그냥 진다는 마인드? 리버 아 근데 용태는 리버 할 것 같은데. 용태는 리버 해가지고. 진무기 상대면 할만하지. 야 그럼 니네 세 명 다 노엠베 노아카 4팩하면 한 명은 통하지 않냐? 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빌드로 이긴다기보다는 내가 볼 땐 맵발로 유리하게 먹고 가야돼. 오중간한 맵에서 똑같은 빌드는 오히려 내성이 생기거든. 용태한테? 세 명 중에 한 명은 통할 것 같은데. 세 명 딱 그거 하면. 내가 볼 때 한 명은 BBS 준비하자. 리버스는 않을 것 같은데. BBS요? 나 올 때 한 명 센터 BBS 한 명. 아닌가? 그건 아닌가? 미안해. 요새 그거 많이 해. 20일 렉. 20일 렉 맞춤이 뭔지 알아? 센터 십십바락 한 다음에 드라군 한 마리 나오잖아. 섹서스 짓는 거 보지. 이 무대기 끌고 가면 그거 못 막아. 나 저래 나오고 싶어 당했거든. 센터 십십바락인데 젊나 엇박자로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진대 재수없으면 시야만 밝혀져있으면 프로브 팀 구기로 언덕에서 부비부비 다 하면 하긴 8기면 맞긴 힘들겠다. 일단 한번 볼게. 용태 무슨 빌드션 한번 보고. 용태 사이버 체스 간다. 아 역시 이게 21렉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재들이랑 그니까 바꿀 수가 있거든. 무조건 코어 서치. 대간 조파. 대간 서치 가는거야? 가로 서치네. 나이스 땡큐. 고마워. 아니 그리고 5명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빌드 안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탈환이 나오면 질러지르기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진묵이 그냥 진짜 무난하게 하네. 팩 더블 그냥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제 엠베안 짓고 아아. 와아 야 선질러 중간질러 또 뽑네. 야 식사진. 나 아무튼 용태 센터 비베에서도 배제 안 한다는 마인드 같은데 거의. 하는게. 아는거야. 생각하는거 다섯명이. 그런거 같애. 프로게이머 1분 튀어와 애들한테 존나 무시당해? 누가요? 아 이거 싯하 개 안전빵 빌던데 프로토스 이거. 우리 당연히 무시하죠 형님. 저 얼마전에 트경이랑 같이 프로리가 있는데 태경이가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랬 들어. ㅋㅋㅋㅋㅋ 홀리시이익 잠깐만 이거 근데 반응 해야돼 바로 투 마릴때 반응 해야돼 맞고싶어 하면 안돼 진무기에서 소주 한병만 먹었거든 나이스 반응도 좋다 야 진무가 오케이 에드온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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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G패 한마디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드라까지 올라오면 말인 좀 땄릴텐데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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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지금끝 막아 나이스 막았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역시 임시 마리는 틀려 임시 마리는 나이스! 칼질 두번하고 준비해 뭐야 이거 뭐야 투팩도 지금 배제 안했네 나이스 정찰까지 됐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무가 올라가 진무가 나이스 도재욱 재판인데 도재욱도 이렇게 했는데 대박이다 진무가 침착하게만 해라 이건 제가 볼때 진무기 선에서 끝날 확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투게이트까지? 홀리쉐잇 이거는 진짜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건 진짜로 그냥 투팩만 바라본거잖아 막말로 저거 무슨 업이야 마이너마이너 FD 어? 어? 아 근데 일단 빌드 자체는 이렇게 짜놔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FD를 하고 FD를 하고 팩토리를 늘려서 문젠거지 옵드라 예상하고 CG하면은 시즈에 벙크하면 투탱 투탱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 괜찮겠지? 근데 진무기는 이렇게 진곤하네 근데 진무기가 정찰한건 원게이트랑 로봇이기 때문에 리버 생각할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는거 보다 확인차 가는거야 그치 리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찰 내줬다 프룹으로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알고있어요 딱 빼는거 보니깐 뭐다 토스뭐다 어 마이너발발발발바 무빙해 와 어? 태켄드라 태켄드라 영태야 무게 동시에 끼우자 시즈모드 눌렀어? 예 시즈모드 이미 돌리고 있어요 다행이다 드랍숫자보고 대충 눈찍간거 같아 다행이다 근데 진무기 이거 서치중고점 커 프룹으로 이러면은 스타포트를 생각안하고 하거든 그 프룹수가 맞아 그쵸 아 야 이런 밀들을 쓰네 야 근데 진무기에도 막말로 투스가 리버할수도 있는데 나이 배제하는 야 이거 쥐면 말도 안되는데 진짜 이건 시원하게 배제하는구만 진무기도 아 좋아 좋아 엠베도 지금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배제 때렸고요 아 좋아 팩터리 시즈모드 시즈모드 오지긴 오졌다 아 근데 이거 인종태라면 앞마당 치즈하나 따고 괴롭힐 수 있거든요 아 이거 3퇴 나왔어 3퇴 나왔어 마린 배치돼있고 아 마린이 앞으로 아 살짝 암무빙친게 좋다 응 좋다 오드라라 아 3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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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젠 못들어가지 아 이젠 못 오케이 시원하게 노엠베 용태 이러고 트리플하는데 이랬네 사백하면 그러니까 완전 빌드 맞추면 되겠네요 3퇴하면은 노엠베 사백이라 야 이러면서 유버 뽑았어 아 아무것도 없는거 보고 리버 찍었다 어어? 어어? 아 이거 업으로 보고 리버를 하네 이게 또 맞춰지는구나 또 토스도 아 이게 빌드 자체가 지금 너무 그게 빨라가지고 근데 이게 용태 고민한다 지금 아 질럿을 찍었네 유닛을 찍었네 이게 용태 방금 고민했어 넥을 지을까말까 음 엠베 없는거 보고 야 너무하는구만 어 엠베 지었네 근데 사실 좀 생각하기는 해야지 당연히 본인도 이제 지금 하다가는 뚜껏 맞을 거라 생각하는거지 와 용태 진짜 안동독을 하더라 뭐 발라서 보고받을돼 보고 어어 트리플전해 포게이트 에 아 산 내가 포기했어 아 쓰레게이트 쓰레게이트만 딱하고 에 야 그러면 이게 형태를 끝까지 아껴놨다가 형태까지 오면 로템 어떠냐 아니 형 4,5 경기 정글 정글스토리 이미 장착시켜놨어 정글스토리랑 로템 문화남별 파자고 그래가지고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 경기 초반에 문화남별 파자고 그랬는데 음... 신경기만 다이어트레이트 하자고 그랬는데 음... 알겠어 근데 진무기도 영리한게 확실히 타라제급이긴 한게 옵쪼버가 다 보고있으니까 상커벌 바꿨어요 바꿔야지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잘 바꿨어 잘 바꿨어 다 보고있다는게 좀 말린다 왜냐면 옵쪼버 보고있는거 뻔히 아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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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나이스 게이트에 명령 없어 없어 뭐야 뭐야 어 리버드 봤다 리버드 봤다 나이스 어 안 터졌어 어 나이스 어어? 어어? 나이스? 어어? 진무가 어어? 오징어 6개장 7면조 발뜨기 십자가 배울게 11개 12개 야 드라까지 나왔어 드라까지 나왔어 드라까지 우아아아아아 우아아아아 베스킨라비즈 31 아아 뭐야? 드라가 바로 베스킨라비즈 됐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업됐다 아냐 잘했어 잘했어 아 인구수 지금 20합서.. 아 뭐야 15합선대 테란이 어떻게져 이게 테란이 야 진묵이 근데 소주 한병만 먹었는데 잘한다 인정 얘는 소주 먹게임해야되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12시 먹을 때가 한번 위기입니다 아니 위기 안하 위기 안하 내 생각인데 진무기 이렇게 빡세게 하는게 진무기가 이번 차례에 지면 이거 내가 볼 때 간다간다 한거야 그래서 지금 오브니 깨물고 가는거야 지금 진짜로 흠 이거 다음에 도재욱 가자고? 하하하하 차라리 이어 오브니 희망이 있어도 도재욱이 희망 없다 진짜 예? 제욱이랑은 맵선택권 우리가 갖고 알죠 아 근데 이게 12시를 먹으려고 하다가 개망했는데 셔틀때문에 근데 이거 알고있나? 코맨드를? 12시? 알고있어요 벌써 아까 이미 지을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6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털린거는 이제 슬슬 다 됐는데 인구수 다 따라왔고 아니 근데 이게 토스가 원래 이정도 상황이면 아비타테클 그치 아 인구막혔다 테란 인구막혔다 어? 야 진묵이 왜 12시먹는거야 3시 안먹고 왜? 아니 3시먹다가 또 난리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치 어 가까워가지고 가까워가지고 아 근데 잠깐 잠깐 약간 뇌정전 뇌정전거 같은데 인구구 따라잡혔다 이제 아 근데 이거 천천히 해도 돼 왜냐면은 토스가 테크가 없어 천천히 나가면 죽고 야 얘 그냥 탈살듯이 뚫으려고 그러네 용태가 12시먹는거 보고 한번 뚫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풀업가 너무 털려가지고 테크 탈 사이즈가 안나왔어요 잠만 진묵이 지금 1업도 안찍고 있고 병역도 안찍고 있고 왜이래 갑자기 아 이게 약간 술견 올라오나 이제 아 술견 올라왔다 아아 야 큰일났어 스타버튼 스타버튼을 안찍은거야 어 아니 스타버튼을 왜찍은거야 지금 백팔 다 말고 있고 아니 뭐하는거야 뭐어? 아니 술 술견 올라온거 아니 이거 형님들 이거 막말로 지금 119 물러야되는거 아니에요 진묵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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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점수 잡았다 나이스 지금 진묵이 1업을 안찍고 있어 미네랄 1200이야 아니 술 올라오는거 같은데 이제 슬슬 아...보진 엔시비 몇 부대야 이거 지금 테란이 유리한거야 이거 아 지금도 유리해요 맞아요 아 근데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아니 테란이 공인업이 돼야돼 공업이 이거 토스 오링이에요 토스 쇼브에요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면은 임진목 공업해! 아...하키니 술먹은게 타격이 있네 아 지금 타격 크다 지금 자원 너무 많이 남는데 진묵이 아 진묵이 원래 이렇게 돈 안남기는데 어 안남기는데 아 이거... 술이 문제다 술이 문제야 5...5...5...5...6개...9개 아니 공업도 안찍고 왜 사이언스 걸어올려 찍은줄 아는거죠 야 근데 이거 공인업 안찍고 이거 너무 큰 타격인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와... 아니 지금 이거 토스가 달리면 갱 뚫리는데 그치 막말로 이제 돌아와 이제 돌아와서 근데 그래도 잠깐만 인구는... 이거 마인 졸라박아야돼 아 아비터 테크 안가는데 못밟다 아아아아 야 마인이 없어 마인이 없어 마인이 뚫렸어 이거 근데 근데 일단 드라 점사만 잘해주면 막아요 여기서 드라 점사만 잘해주면 막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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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드라 드라! 드라곤 점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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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오우 못맞아 야 마구멍이긴다 마구멍이긴다 야 마구멍이긴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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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se naj! 수 이웃 어어어어 저 정명 야 인구실 차이 Achía 진지 부 은정스 야 용탱 올인이야 여섯비 다 살렸어 임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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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어요 임진복 막아 onde게 임진복 막았어 오마이괏 이겹 진복이 되 로이 김진복이 쏘르르륵 태어민국 만세 에이 pref 으아 으아 대한민국 반세 대한민국 반세 으아 제목어 나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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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 쌌어 으아 으아 웃긴 우리 아무도 쉬어 안해주네 으아 아 웃긴 쉬어를 왜 안해줘 뭘 모르시어라 안해져 필승했는데 쉬어 안해줬어 으아 와 정무 같았다 쌌어 아 우리 미니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니 근데 우리 막말로 다섯 명인데 이씨 단넥 거 보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abe morgen 용 artık 안되죠 형 저그는 Max best 헐리셰이 그걸 도제옥하고 한 것도 집이었으면 이겼어 아니 오늘 경기는 근데 진무이가 진짜로 질러 그거 땜에 진거야 에이스다 에이스 진짜 아재킹다 아재킹 아 아재킹 이송은 변혁되지 뭔 소리야 지금 와 지렸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아 햄린님 스폰 감사드립니다 영호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위급으로 하겠는데 이거? 나이스 지금 햄린님이 교형님한테 가셨죠? 어 스폰 왔어 햄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기호형 방해를 저희 방에서 쐈어요 저랑 기호형 방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형태형이랑 진무기 방해 어 나 두둠친이한테 받았어 오케이 나 농양님이 쏴주셨어 야 이거 올라가야되겠는데 위로 점점 아니 겸영태랑 임진무 이성훈 이새끼는 우리랑 하여튼 천하무적이면서 갑자기 용태랑 하니까 존나 졸보대네 에? 어휴 아 아 아니 나 아니 형님 근데 조 어이없었다니까 좋은후보 보이는데 조일장 어떻습니까 저거 조일장 어? 조일장 한번 아 근데 저 방금 솔직히 좀 다주시면 상했거든요 상대가 조일장이라면 3대1이야 상대가 육드라 옵저버 멀티 한거 아닌가요? 투게이트 봤는데 맞아 아 그니까 로봇 투게이트 멀티 했어 그니까 저 빌드로 뭐 옮겨 야 저 빌드 진무가 2003년도 빌드야 어 진짜로 내가 옛날에 저거 제일 맛있었던 빌드거든 이성훈경 감사합니다 아 야 좋은후보 딱 조일장이 보이거든 지금 지금 현재 제옥이랑 일장이 있어 제옥이랑 일장이 허허 어 가이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 레이드 아 스폰만 있으면 이거 야 망왈로 조일장이랑 하면 3대1이지 그거는 10인정이구요 망왈로 어 그거는 망왈로 10인정이다 3대1이다 패러독스 있잖아요 패러독스 어 패러독스 어 어 몬티블도 있고 그니까 맨 선택을 우리가 가져야되요 아 괜찮네 야 내가 이겨 내가 아 일장이 방종했대 제옥이 밖에 없어 일장이 방종했대 제옥이 밖에 없어 그럼 제옥이 한번 레이드 가시죠 제옥이도 괜찮은데 제옥이 술 많이 먹었어요 쟤도 아 그래? 같이 마셨어요 아 김태경 아이 택배닉상은 좀 아 나중에 메인 컨텐츠로 남겨둬야 되고 메인 컨텐츠로 메인디시 메인디시 음 누구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거 어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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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고발 컨텐츠고발이 있으니까 그니까 저 당해야지 선양선고했으니까 야 이거 진짜 강력적인 날이다 강력적인 날이다 아니 보스몹은 나중에 택배닉상이야? 보스몹? 예 보스몹 택배닉상 보스몹을 남겨두고 우리 이어 맞췄고 하하 하하 팀이었어 그것도 기어티내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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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다 보스몹 잡기 어 괜찮네 아 보스몹 택배닉상을 놔두고 한참 한단계씩 올라가는거야 근데 방금 진묵이 나간거 신의 한수였어 내가 볼때 아 네 맞아요 진짜로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박성균이 있긴 하거든요 독사? 야 박수 송병구를 잡으러가 송병구도 여기 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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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박성균이 있긴하거든요 하하 성균이 하하 독사?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레이저사냥 오늘 여기까지 하자 레이드는 요정도까지? 어 오늘 레이드는 여기까지 하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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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잡을라그래 오늘 1레벨 보스 잡았잖아 1레벨 보스 잡았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사실 근데 용태 정도면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었는데 어 인정 그건 인정 진짜로 아 근데 용태가 좀 생각 잘못한거 같애 네 진짜 개안전빵했잖아 근데 내 생각인데 용태는 마치 나랑 하는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안전빵을 하던데 하하하하 그러면 안돼 저 로봇투게이트 서치하고 화났다니까요 아니 저거는 사실상 아무도 안하거든 2003년빌트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너 애들이랑 스폰하면 다져? 아니 다지진 않아요 형 하하하하 야 많이 져요 형 아 많이 져? 네 야 독사가 방금 홍구랑 윤중이랑 철구 올게 했다고? 오우 boyfriend 오우 weekends 오우 이재동 김명훈 써갔던 아 오늘 텐션 다 샀다 농담 아니고 지금 와 진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레이드라이 오졌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좀 지르긴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나도 그래 내일 다음 단계 잡으러 가시죠 오케이 레츠고! 레이드 선할 때 단톡방에 공지 올리겠습니다 레이드 가시죠 레츠고! 오늘 누구 레이드 가실분 단톡방에 글 올리겠습니다 레츠고! 1위인데? 파티사님 폰 들어야되나요? 목표 몬스터 이름 적어놓고 단톡방에다 컴퓨터 하면서 큰 들어야되나요? 하하하하하하 존나 웃길이 아 또 우리 아 또 일본어님이 또 별풍선 세계팬 가입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게 진짜 여러모로 좋은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우리가 또 입담을 또 함께하는게 또 재미도 있고 그치 그치 이거 기호용 힐러야 솔직히 나 힐러야? 어 이따으로 힐리 어 제에에에? 어 맞네 맞네 나 힐러 나 힐러 태기용 탱커 야 나는 전사고 뭐 뭐 성은이나 진풍이나 궁수한테 궁수 마법사 해가지고 존나 웃기네 진짜 야 괜찮은데? 태규형 탱커 나 힐러 야 형태 근접 근접 점사 괜찮다 파티개어성이다 파티개어성 진짜 진짜 RPG네요 야 메인딜러 진묵이랑 성은이 괜찮다 괜찮네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야 근데 나 오버워치를 치면은 나 존나 라이나르트고 나 루시오야? 그게 누가 쟤 그거 정크랩이네 정크랩 저거 아 존나 아 재밌다 이거 매일 해야겠다 이거 다시 보기 봐야겠다 콘텐츠네 이거 펴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형들 일단 좋은 사람 다 뭉치니까 원래 아재리가 반반 맞네 어 아 맞네 한조야 한조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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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꿈잼이네 이거 조금씩 올라가면 괜찮겠다 택배니스상 네 차근차근 이거 그거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하하하 아재리그 요즘에 맨날 와고에서 무시당했는데 그런거 딱 벗어내죠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한 명도 이득인게 만약에 다섯 명 잡으면 근데 걸이 되거든 콘텐츠 되거든 그리고 소문이 다 퍼지지 방금처럼 미션 걸어줄 것 같은데 어 맞지 맞지 미인이 되지 맞아 저도 유도할 수 있고 수비 미션 그리고 나중에 우리 우리 멤버 많으니까 1군 파티 2군 파티 나눠가지고 하하하하 약간 약간 좀 아래 끝 잡을때는 약간 약간 고래 파티 쩌래 파티 하하하하 아 맞네 아 그리고 이런것도 괜찮긴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5대1이니까 스폰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각팡에서 만약에 300개씩 이렇게 어 나오더라도 어 아니 이거 형 막말로 100개씩만 해도 돼요 어 그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좀 적겠다 아 그러네 왜냐면 5대1이니까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면 각방에서 우리 각자 쏘면 되고 어 뭐 저쪽에서 이기면은 또 막 여러사람들 몰려가지고 수백개씩 쏘고 이러면 또 기분 좋으니까 그니까 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잖아 어 서로 서로 다 좋네요 어 한쪽에서 너무 부담될 수 있어 아 진짜 포문이랑 징무기가 무시당하는 수준인거 오늘 알았어 하하하하 아니 형 무시는 안당해요 저랑 포문이 하하하하 다 무대에서 느껴졌어 아니 아니 나는 많이 무시하지 하하하하 포문서치에 14질러서에 육즈라곤 옵토바 월타는거 보고 하하하하 와 나 놀라긴 했다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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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공방하듯이 하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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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안지죠 하하하하 내가 탱커 역할 딱 하는거 보니까 아 이 정도 딱 그 생각 든거 같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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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엔트리도 잘 냈어요 이 경기에서 징무기를 징무기가 메인딜러로 내가 볼 때 깔끔하게 딜 넣은게 컸어 솔직히 원래 원래 나중에 나오는데 빨리 내보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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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 진짜 하하 하하 타 Gan Evan 하하하하 맞지 Wiz 진짜 옛날에 자 이거 опрос 하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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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캇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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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때는 한마음으로 욕하고 재밌네 이게 우리가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거 같았지? 역할이 이게 진짜 이겨서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3연패 한 상태로 지금 4번째 사람 나가고 이러면 단순히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뭉쳐가지고 빌드 조언이나 그치 어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있으니까 더 재밌는거지 그야말로 진짜 RPG게임 하는듯한 느낌이다 막말로 진짜로 오늘 솔직히 이정도만 야분이 털만큼 세놨다 벌써 3시 반도 됐고 나 입에서 농담만 하고 지금 다 내놔 할만큼 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 명언이 있고 제가 명언 한번 날리겠습니다 아쉬울때 멈춰야 또 찾아옵니다 아 우리가 더 길어지면은 사람들 만족해버렸어 아쉬울때 딱 멈춰서 솔직히 인정하심 털만큼 털었다 내일 먼저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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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מךce 감사합니다.